네, 네비의 연금술사입니다. 카메라 일단 닦고, 블루투스도 이제 리모컨 개조할 거고요. 마감제 좀 특이하죠? 이게 바로 아이프라임. 아이 머큐리에서 만든 아이프라임 마감제입니다. 죽이죠? 불빛이 약간 새어나긴 해.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 트위점은 할 말이 없다, 내가. 자, 순종스럽죠? 이런 마감제가 이 회사를 키워줘야 돼. 멋있네요. 마이크는 여기다 심어드렸어요, 마이크. 순종스럽게 잘 고드려 심어드렸어요, 마이크는.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멀리서 오신 고객님. 이렇게 해서 켜면. 트립. 트립. 연동. 트립. 연동. 여기서 이제. 여기서. 셋업. 여기서 이제 셋업에서. 폰. 엔터.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엔터. 이렇게 핸드폰에서 프로젝트 켜고, 확인 누르면 이제 빵빵빵빵빵 또는 1, 2, 3, 4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스포티지. 예. 2015년식. 멋있죠? CD가 있고 없고 차이야. 간지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내비의 연금수사입니다. 예. 마무리 짓고 이제 집에 가자. 멋있다. 멋있다. 스포티지. 이제 브로투스 마이크만 마이크를 설치했고 이제 여기 이제 리모컨만 건들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아주 완벽하고. 예. 버튼이 이러니까 좀 간지나지. 여기 안을 다 좀 절개해야 돼. 눈에 안 보여. 상관없어. 안 보이니까. 예. 마무리 짓고요. 기아 봉.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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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 화질. 중국산 역시. 중국산 역시 다릅니다. 중국산 카메라 쓰레기야. 쓰레기. 예. 못 써요. 바꿔야 돼 저것도. 내비도 바꿔야 되고. 내비도. 망했어. 회사가. 예. 감사합니다. 이상 내비의 연금사입니다.